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가스 핸드건 관리하는 방법이나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동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오래 내구성 좋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전동건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전동건은 가스건에 비해서 정말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단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부숴될 때까지 큰 문제없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또 이렇게 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동건들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에만 숙지를 하시고 주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큰 문제없이 전동건 사용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고장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용 전동건을 한 자루 가지고 왔고요. 전동건 한 자루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이 꽂을 때입니다. 꽂을 때, 이 꽂을 때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너바를 청소하기 위해서 꽂을 때가 필요하고요. 꽂을 때가 없다고 하면은 뭐 긴 면봉 같은 게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꽂을 때를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제가 늘상 얘기했던 이런 휴지. 휴지 아니면은 아주 미세한 극세사 타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휴지가 필요하고요. 휴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로 물티슈.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요정도만 있으면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데 제품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에 내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래 전동 드라이버 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이버 세트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전동권을 관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동권의 관리법은 별거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 먼지들이 묻습니다. 이 표면에 표면에 먼지들이 묻는데 이런 먼지들 청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전동권이 보면은 이 AK류 특정 AK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스킬 제품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들 이런 것들은 이런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는 편입니다.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고 스톱 같은 경우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티슈 또는 이런 수건 같은 거 있으면은 얇은 극세사 수건이 있으면은 먼지,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닦아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닦아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이 탄창사비구. 탄창사비구에 이런 식으로 먼지들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창사비구를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물티슈나 천을 이용해서 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그 겉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탄창사비구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청소한다고 하면은 크게 전동권 이런 외형들 이런 것들 닦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심하게 이 전동권에 이렇게 물을 묻힌다고 하면은 전동권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물티슈를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해서 먼지 있는 부분에 닦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했으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동권은 이렇게 표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됐고요. 두 번째 바로 이너바렐 청소입니다. 가능하면은 전동권을 사용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게임 한번 나갔다 오면 항상 이너바렐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너바렐 청소하는 것들 휴지를 이렇게 뜯어서 조금 뜯어서 요거 꽂을 때 앞에 장착을 하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요 휴지가 깨끗하죠? 요거는 제가 일부러 한동안 청소를 안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이너바렐에 넣고 휴지를 너무 많이 뜯은 것 같아요. 이게 이너바렐이 직경이 가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휴지를 넣고 쭉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천천히 너무 세게 넣지 마세요. 안에 첸부와 다 있는 부분들 요런 식으로 한번 쭉 넣었다가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딱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때가 보이시나요? 여기 때가 많이 보이죠? 한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만 이 휴지가 아주 시커멓게 변했어요. 요런 식으로 한번 청소를 하고요. 또 한번 살짝 뜯어서 이너바렐을 청소를 해 주십니다. 이너바렐 청소는 이게 쌓이다 보면 안에 기름이나 이물질이 쌓이다 보면 집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너바렐 청소는 수시로 해주시는 거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청소 한번씩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대신에 이너바렐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청소를 했는데도 조금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정도 청소를 하니 휴지가 깨끗하게 됐죠? 요 정도 될 때까지는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이너바렐 청소가 끝났어요. 이너바렐 청소가 끝났고 요 밑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너바렐 청소를 다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권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동권을 대부분의 전동권들은 요런 식으로 이 장전 핸들을 잠기게 되면은 요기에 챔버가 있습니다. 챔버가 요기 챔버 빨간색으로 요기 보이는 빨간색 챔버가 있죠? 요 빨간색 챔버 이 챔버가 호법을 조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나서 라든지 오랫동안 보관을 할 때는 가능하면 당겨서 호법 고무를 다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제가 호법 고무를 다 풀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니 호법 고무도 오랫동안 눌러져 있으면은 이렇게 굳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 전동권에 들어가는 호법 고무 기본적인 이런 호법 고무가 좋은 제품들이 아니라 다 대부분 고무이기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묻어있으면은 경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용을 하고 나면은 호법 고무의 호법을 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저는 요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반대로 돌려야죠. 지금 호법이 걸리는데 다 풀었습니다. 호법을 다 풀어서 호법을 풀어서 보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호법 고무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경화되는 이런 증상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호법을 걸어놓고 몇 달 보관한다고 해가지고 총에 크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호법은 풀린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법 고무는 보관할 때 풀어서 보관한다는 것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동권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관리하는 방법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동권 같은 경우는 이 총에 관리보다는 실제로 이 배터리 관리가 중요하죠. 배터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리포 폴리머라는 배터리 흔히 말하는 리포 배터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배터리는 100% 충전을 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배터리가 터지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끔 셀이 망가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셨다가 게임에 쓰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를 항상 스토리지 모드라는 충전기에 보면 스토리지 모드라고 해서 배터리를 한 30에서 35%, 40% 사이에 정도를 충전을 시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1년씩 보관을 하더라도 다시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바르게 이 배터리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스톡에 스톡봉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톡봉을 빼게 되면은 이 배터리 단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딘스 잭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잭을 딘스 잭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동건들의 이런 식으로 타미아 잭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미아 잭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잭에 보면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쇠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썸네일에 띄워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받으면 헐거워져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체결을 해도 가끔씩 배터리가 발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 안에 핀이 뒤로 밀렸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미아 잭을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대부분의 전동건들이 이 타미아 잭 방식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전동건 게임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배터리 라든지 잭에 이렇게 안에 딱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안에 이렇게 은색 핀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동건 같은 경우는 피스톤을 가지고 스프링을 땡겼다 발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장력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막 뛰다가 이렇게 청소 다 하고 딱 보관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딱 게임을 하러 갔는데 어? 탄속을 재니까? 탄속이 저번 탄속보다 터무니없이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피스톤이 전진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피스톤이 당겨진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기존에 이 정도 크기가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서 피스톤 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속이 줄어들게 돼요. 대표적인 얘가 얘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구입을 하고 게임에 쓰기 위해서 세팅을 했을 때는 탄속, 그러니까 스프링을 300짜리 스프링을 샀습니다. 탄속이 300이 나오는 스프링을 장착을 했는데 지금은 이 스프링이 장력이 줄어가지고 200정도밖에 안 나오는 스프링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한 5개월, 6개월 정도 대충 보관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애매해요. 이게 또 그래서 가능하면은 피스톤이 당겨진 상태가 아닌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격발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일반 유저들이 이걸 참 찾기 힘들어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상부를 한번 이렇게 보통은 전동건들은 이렇게 앞쪽에 여기 달려있는 이 핀을 뽑게 되면은 상부와 하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너바렐 이런 것들이 뽑을 수가 있어요. 챔버 세트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뽑아서 여기에 꽂을 때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홉업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홉업을 가능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뒤에 이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인펜트리 INF 제품인데 이렇게 여기 보여요. 이렇게 피스톤이 앞에 가 있는지 뒤에 가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격발을 해볼게요. 배터리를 꽂고 단발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피스톤이 이렇게 뒤에 가서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이 피스톤이 뒤로 간 상태로 보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피스톤이 지금은 앞으로 간 상태인데 피스톤이 이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피스톤 장력이 떨어집니다. 장력이 떨어져서 탄속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의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상하부를 분리를 해서 이 기어박스 이 부분이 막혀있는 전동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알기가 힘든데 이렇게 7.4V 배터리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전동건들은 어떻게 하면 이 7.4V 배터리 11.1은 너무 빨라서 안 돼요. 7.4V를 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살짝살짝 튕그면서 이렇게 탁 하면 앞으로 스프링이 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좀 몇 번 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 상태로 배터리를 빼고 보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탄속이 줄어드는 증상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은 드리는 건데 실제로 크게 뭐 게이치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좀 스트레스가 받는다라고 탄속 줄어드는 게 싫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펜트리에서 나오는 이 INF-CQB M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저가형 전자기어박스가 달려있다라고는 하지만 피스톤이 항상 전진해서 있는 이런 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보관을 했을 때 탄속 줄어드는 증상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제품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이 스프링이 300fps짜리 스프링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 7개월 지났는데 이 스프링이 200fps 정도 나오는 스프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크게 뭐 그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죠. 저한테는 저 기준으로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스프링을 보관을 할 때 보관을 할 때는 스프링이 피스톤 스프링이 앞으로 피스톤이 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한 번 자기가 그 정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 번 해서 피스톤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동공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관리 배터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하는 거를 꼭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공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신다고 하면 큰 고장 없이 오래 쓸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 모터 이 안에 여기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 이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 모터가 나옵니다. 모터가 나오면 모터도 안에 브러쉬 자석이 있기 때문에 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새까만 새가루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되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모터를 뺐다가 다시 꼽을 때 이 모터의 핀을 이렇게 꼽다 뺐다 하다 보면 느슨해지고 그 좀 이렇게 단락, 접점이 누락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기역자로 되는데 모터의 핀이 저 배터리 꼽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가 내 스스로 이 전동공을 정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모터 분리하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가능하면 모터는 빼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왜냐하면 모터 뺐다가 다시 꼽으면 피치 조절 피치 조절이라고 모터 기어의 이 높이 조절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천 안 드립니다. 내가 그만큼 정비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도 분해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정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왜냐 우리가 이게 실총도 아니고 장난감총인데 이 분해 조립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재질들이 그렇게 썩 좋은 재질들이 아니에요. 나사도 이런 식으로 풀었다, 꼽았다, 풀었다, 꼽았다 하면 헐거워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한 번 사용하다 보면 기어박스 싹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고 다시 넣고 또 또 좀 쓰다 보면 한 5,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분해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잘 모르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분해 조립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사가 마모가 된다든지 뭔가 좀 에어로스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어박스 분해 조립 정도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정비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몇 년 한 5년, 6년 이렇게 전동건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내가 사용량이 엄청 하드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요. 한 달에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게임 한 번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 뭐 이대로 이렇게 분해 조립 없이 사용해도 2년, 3년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아마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 이 정도 상, 하부 정도 분해를 해서 이 이너바렐 챔버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부 조립을 했고요. 스톡을 원래대로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그래서 오늘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보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로 이 이너바렐 청소 꽂을 때를 이용한 이너바렐 청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너바렐 청소를 하시고요. 두 번째 외형 닦아주는 거 두 번째 외형 닦아주는 게 아니고 이너바렐 청소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호복 고무 풀어서 보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상, 하부 정도를 분해를 해서 스프링이 풀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피스톤이 앞쪽으로 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 두시는 이런 요점 그리고 전동권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 배터리 관리라는 거 배터리 항상 보관을 하실 때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하신다는 거 충전을 하실 때도 패스트 차징, 패스트 빠른 충전 말고 발란스 충전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셀에 골고루 분산이 되게끔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서 리포 배터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권 관리는 가스공 관리보다 쉽습니다. 기름칠을 해 줄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너바렐 청소 그리고 호복 고무를 풀어서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기어박스 안에 스프링이 피스톤이 뒤로 당겨진 상태가 아닌 앞으로 간 상태로 보관을 한다는 것 정도 그리고 타미아 잭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타미아 잭 앞부분 이 잭을 이렇게 빠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게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 정도가 이 전동권을 오래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전동권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꾸 혼나오네요. 요새 영상을 자주 안 올려서 그런가요? 일주일에 한 두 편씩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동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주 분해조립하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뜯고 조립하다 보면 분명히 나사산도 마모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해조립은 가능하면 쓰다가 고장 나면은 그때 한번 뜯지 굳이 멀쩡하게 작동 잘 되는데 일부러 뜯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주 허접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동권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동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동권을 사용하신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꽂을대로 이너바렐 청소도 해주시고 호복고무, 호복챔버 풀어서 보관을 하시고요. 배터리는 빼서 보관하십시오. 배터리가 체결된 새로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터리는 빼서 보관을 하시고 그거 외에는 외부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한 번씩 닦아준다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전동권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또 에어소프트 초보자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